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제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 배송이 많아져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됐는데요. 주소 입력하세요라는 스미싱 사례 하나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잘못된 주소로 인해 소포 배송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.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. 해당 메시지와 함께 링크까지 첨부돼 있죠. 저 링크 누르면 당연히 안 됩니다. 택배회사가 아니라 스미싱 사기범이 보낸 문자인 건데요. 이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돼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사기범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우체국에 피해 예방 안내가 담긴 소포 상자 10만 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. 상자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담아서 자연스럽게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겁니다. 또 전국 상인연합회 등은 전통시장에서 전국 곳곳으로 배송되는 택배 상자에 예방 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인데요.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피해 없 incoming